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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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번 목소리를 이야기해야지. 이제 선생님이 들으시겠죠? 친구들도 들으세요. 손이 아닌 거 알아서. 자,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나가는 책 정보가 꼬라고 했어. 얘들아. 우리눈은 1, 3년. 그래, 이 3년이지. 자, 우리눈은 1, 3년. 우리눈. 몸은 되겠나? 아니. 필통은 반드시 갖고 와야 되겠어. 또 뭐. 노트. 노트. 노트 너무 어려운 말이야. 공채.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저기, 연습자. 대장도 없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답할 거. 없습니다. 애들과 연습자를 통과하라. 거기에도 이름을 반드시 써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책에. 책에. 또. 또 쓸데. 또 어디서 해야 돼. 이거. 됐다, 있지? 신뢰아. 신뢰아에도 이름을 쓰는데, 어디에다 쓰냐면. 저기, 일어나자. 어? 아까 신뢰아 누가 실었더라.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 여러분들대로 쓰기가 어렵죠? 저기, 형이나 누나. 이름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한쪽에만 쓰면 될까요? 양쪽에 다 써야 된다. 잘했어. 저거 내 생각은. 저기, 뒤에다 누구지? 저거 내 생각은. 저기, 뒤에다 누구지? 여기. 저거 내 걸로 그기들이 Businessnet. 잘하위는 거 heal project? 이거 내 생각은? 이거 바로 가 Bruce.